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사실은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얘기고 우리나라 지금 4회 연속인가 동결 중이죠 해외에는 아직도 긴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끝나기엔 뭘 끝나 아직 멀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정격 정격은 아니 예상을 했어요 25BP 인상을 했는데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냐 무려 5.5에서 5.5니까 5.5%입니다 이게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미쳤다 5.5%가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0%였어요 얼마 전에 0%였어요 코로나 이제 0이었어요 0 0인데 5.5%가 된 거예요 5.5% 금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금리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또 올려서 5.5를 기어이 만들어놨는데 제 느낌은 와 독하다 와 독하다 물가도 내려오는 것 같은데 와 그걸 여기서 또 인상을 하네 옛날에 파월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모든 걸 다 하겠다라 그랬는데 진짜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독하게 올렸고 물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6월달 회의에서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번에 25BP 인상 하겠다라는 말을 사실상 예고한 거긴 한데 그다가 이번 인상도 만장일치 인상입니다 알았기는 한데 야 그래도 이게 너무 굉장하다라고 느끼는 게 금리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간 거냐 미국으로 치면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을 넘었어요 넘고 어디로 간 거냐 2000년 초반으로 간 거예요 그니까 1990년대로 돌아간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5.5는 1990년대 이번에 몇 번째 올린 거냐 11번째 올린 겁니다 이때 우리가 파월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자이언트 빅스텝 하면서도 끝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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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5.5까지 왔어요 11번 와 진짜 역사에 남는 순간을 보고 있고 현재 22년 만에 최고 수준 사실상 1990년대로 돌아간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채 1년 금리가 얼마냐? 정말 기준금리고 미국 채 1년 금리가 너무 금리를 빠르게 올리니까 금리 커브라 그러죠 뒷장기물들이 오히려 앞에보다 낮은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5.382%입니다 1년 금리가 5.4%야 야야야야 5.4래 5.4 야 저는 채권쟁이였잖아요 와 이거 꿈의 금리야 꿈의 금리 주식 왜 해? 이걸 5.4면 그냥 준다는데 미국 국가신용도로 5.4를 주면 와 이걸 안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제가 이걸 해서 그런가? 너무 탐스러워 보이는 그 약간 복숭아 같은 그런 약간 느낌? 야 이거 우와 5.4를 준다 이거를 참을 수 있냐 이거를 주식으로 치면 미국이라는 기업의 1년 배당률이 5.4인 겁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은 도대체 배당을 얼마를 해야 되는 거야? 5.4보다 많이 주지 않으면 국가보다 안 주는 거잖아요 게다가 믿기지 않게 원금 보장해드립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원금 보장하는데 5.4를 준대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요거만 보고 잘못 들어갔다가 환율이 하락되면 5.4 먹고 10% 깨질 수도 있죠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야 5.4% 진짜 놀라운 금리를 우리가 보고 있고 대한민국이 얼마냐 미국이라는 기업의 1년 배당률이 5.4인데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의 1년 배당률은 3.5 정도 됩니다 3.7? 3.5 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린 소형주인데도 배당도 안 줘 저기는 초대형주인데 배당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현재 4%입니다 단기물보다 못 오르고 있는데 물론 이게 못 오르는 이유는 간단하죠 다 아시겠지만 항상 나온 얘기 이제 진짜 끝나지 않았을까 이 소리를 제가 올해 연초부터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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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열 한 번째 올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번에 사람들이 이상하는 게 진짜 끝이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3%를 찍었어요 6월에 대단히 낮은 건데 그럼에도 25BP를 올렸다고 할 수 있고 물론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 없지만 코어 물가가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부르는 변동성이 높은 걸 뺀 중점적으로 보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물가 지표가 있는데 그건 4.8이라고 해요 4.8이기 때문에 높아서 올렸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공식 소비자 물가가 3%인데 기종금위를 또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파월한테 기자회견할 때 진짜 끝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앞으로 많이 올렸으니까 5.5에서 조금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보신 분 알겠지만 한 번 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 내가 6월 회의 때 지난번 회의 때 딱 얘기했지 올해 두 번도 가능하다고 근데 두 번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 번 했잖아 한 번 더 남았잖아 한 발 더 남았다 한 발 더 남았기 때문에 그만하자 와 한 발 더 남았대 지정신에 와 진짜 데이터 중심으로 결정을 할 건데 다음번에 만약에 물가가 제대로 안 내려가거나 뭐 그랬을 때 한 발 더 쏠 수 있다 한 발 더 쏘면 5.75입니다 기준금리가 6자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5.75 와 기준금리 6%를 6자를 볼 일이 1년 예금금리 6자를 볼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한 발 더 남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화입니까 설마 진짜 떠올립니까 그랬더니 연준의 물가 목표가 몇이라고요 2% 3%도 아직 멀었죠 4.8%니까 아직 멀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9월 회의에서 다시 올리는 게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연준이 저렇게 당당하게 5.75까지 올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미국이 경제성장률이 좋아요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11번으로 올렸는데 회복력이 좋아 2분기 기준 연한산 2.4% 성장이니까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경제학자들은 침체야 이제 곧 침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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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들 계속 좋아 그래서 아직도 언젠가는 침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언젠가는 침체겠지 언젠가는 침체인데 당장은 아니야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imf가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많이 됐는데 국가별 경제성장 전망을 월마다 냅니다 4월엔 누구 내고 7월엔 누구 내고 이런지 국가별로 냈는데 4월과 7월에 전세계 성장률을 올렸어요 성장률 전망을 0.2% 올렸어요 3%래 전세계 평균 성장률이 미국도 올렸어 1.8일에 EU도 올렸어요 그 어려운 이유도 전쟁 중인데 성장률을 올렸어 일본은 야씨 뭐 잃어버린 30년 하더니 성장률이 1.4야 올렸어 한국은 낮췄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보다 일본의 성장률이 높아 미국은 그래 뭐 알겠어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은 거는 뭐 이제 뭐 받아들이고 있어요 감수하고 있는데 야 뭐야 옆나라 일본이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낮춘 거냐 참고로 이거 진짜 여러 번 낮춘 건데 옛날에 이거 kbs 뉴스 얘기가 났었죠 몇 번을 낮춘 거냐 IMF가 매 발표할 때마다 내려가고 있어 야 이게 매 작년 4월만 해도 올해 거의 3% 성장이 한국 예상됐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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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뭐 맛집이요 나름바다 다음에 발표할 때 또 내리면 1% 초반으로 붙는 건데 계속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저렇게 우리나라를 내리는 이유가 IMF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IMF가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현재까지는 중국의 회복세가 힘을 잃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겼고 특히 부동산 섹터의 부진이 대단히 유태스럽다.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주요 위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중국을 낮춰야지 중국은 안 낮추고 왜 우리를 낮춰? 그래서 중국은 현재 금리 여기는 거의 인하 중이죠. 여기는 거의 인하 중이기 때문에 확장적 경제 정책인데 우리나라 그것도 아니잖아. 중국의 부진은 지역 무역 파트너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누구라고는 안 썼지만 지역 무역 파트너 딱 떠오르는 게 두 나라죠. 코레아와 대만 두 나라가 딱 떠오르는데 돌덩이를 만든다는 거죠. 그대로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미국은 좋으니까 뭐 광국이야 그래도 미국이 경쟁 경쟁률이 좋다니까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러고 믿거나 말거나 연준은 대차 대전표 축소를 꽤 진행하고 있습니다. 못 줄일 것 같았는데 연준은 매달 950억 달러씩 채권 보유랑 대차 대전표를 줄여서 물론 멀었죠. 아직 멀었는데 9조 달러에서 이제 뭐 한 5% 줄였나? 여기서 이거 줄인 겁니다. 매달 줄이고 있어요. 이렇게 줄이겠다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게다가 미국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EU도 올렸습니다. EU가 기준금리를 25BP 올렸어요. EU의 기준금리가 얼마냐? 저렇게 성장률이 낮은 나라가 4.25입니다. 최근에 9차례 연속 올렸어요. 우리나라 3.5예요. 3.5야. 우리나라보다도 EU가 기준금리가 더 높아요. 영원히 마이너스 금리를 할 것 같은 지역인데 한국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아졌고 참고로 물론 EU는 소비자 물가가 좀 높아요. 전쟁 때문에 EU 소비자 물가가 6%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EU22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도 높고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미국은 그래도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EU도 한 번 더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EU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픈마인드다. 열려있다. 열려있다는 말은 9회 연속 인상을 했으니까 아마 다음번에는 동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열려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동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약간 생기게 하는 말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오픈마인드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오픈마인드로 물어봤어요. 인하... 그건 오픈마인드가 아니었습니다. 인하는 없다. 너무 갔죠. 너무 갔다. 오픈마인드야? 그러면 이쪽도 했더니... 아 그거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미국도 긴축 아직도 유럽도 아직도 기중금리 인상. 일본은 일본에 사실 쇼크가 나왔는데 일본의 중앙은행도 사실상 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리 인상 그게 아니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일드커브 컨트롤 YCC라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거를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어요. 금리를 누르고 있어. 금리 인상을 못하게 정부가 누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하면서 금리를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위로 조금 올려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가 있죠. 정부가 누르던 거를 금리를 위로 풀어줬으니까 그게 수익률 곡선 통제를 완화해줬다는 건데 보면 예를 들면 일본의 장기 금리 상한을 지금 거의 0.5%에 붙여놓은 거를 10년 만기 일본 국채를 1%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50p 인상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충격이었죠. 그리고 일본 우회다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죠. 금리 정책의 유연성을 약속하겠다. 지금까지는 강공 금리 인하도 아니죠. 완전히 금리를 0%로 만드는 강공 정책을 썼는데 유연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럼 유연하게 올릴 수도 있나? 더 이상 내리는 건 없으니까. 올릴 수도 있나라는 내용을 시장이 조금 추가 진축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받아들였죠. 물론 우회다 총리는 이거는 긴축은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일단 위로 좀 올려준 거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일본이 아까 보셨지만 성장률이 나쁘지 않고 결정적으로 물가가 높습니다. 자자 오래 살아야 돼요. 일본이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고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3.3%로 한국보다 높은 날이 오는구나. 물론 아직 내려올 것 같은데 잘 안 내려오고 있어. 생각보다. 막 쫙 급하게 내려올 줄 알았는데 내려올 거라고는 봐요. 그런데 찔끔찔끔 내려온다는 거죠. 현재 3.3%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금리를 조금 열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물론 일본의 총재가 긴축의 시작은 아니다. 아직 금리 정책 정상화 금리를 올리려는 신호탄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사실은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조정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기술적 조정일 수도 있지만 어쨌게 됐건 일본도 긴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 덕분에 일본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이지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나라들을 쭉 얘기 드렸는데 주요 국가들을 왜냐? 우리가 남아있거든요. 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은행은 현재 4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해서 3.5에요. 자 쫙 얘기 드렸어요. 미국, EU, 일본, 한국입니다. 한국. 나 홀로 성장률이 아래로 받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꼬레아는 올려야 됩니까? 동결을 해야 됩니까?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에요. EU가 아까 4.25인가 그랬죠? 미국하고 2% 차이가 나. 2% 포인트. 물론 지난번도 그랬지만 역대 최대 차이가 난지는 꽤 됐어요. 꽤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3.754를 향해 가냐? 대한민국도. 물론 대한민국은 6월의 물가 상승률이 놀랍게도 2.7%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려 1번보다 낮아요. 2.7이면 사실상 정상이야.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2%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하게 약간 높긴 하지만 대단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물가는 거의 정상으로 왔어. 물론 전혀 체감이 안 되죠. 이게 문제긴 한데. 어쩜 이렇게 체감이 안 되니?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 몇 달이 좀 걸리겠지만 체감까지는. 어쨌건 물가가 대단히 낮은 상태에서 우리는 금리 안 올리고 싶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옆 나라들이 막 미쳤다고 저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최근에 여러 번 했어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죠. 상대 저 옆 나라들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개최합니다. 눈치만 보는 거죠? 이렇게 쌍 눈치만 보고 아 자꾸 올리네 저것들이 그만 올려야 된다고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정책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또다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서 혹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2% 이상 미국과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금융회를 개최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진퇴양난입니다. 왜냐? 일단 경기도 안 좋아요. 저런 나라들에 비해서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우리나라는 큰 게 걸려있죠. 뭡니까? 전국민 투자상품 부동산의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걸려있어요. 이게 진짜 커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이슈를 이게 다 잡아먹고 있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왜냐? 정권이 바뀌죠. 잘못하면. 야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저거는 잘못 말하면 돌이야 돌. 전국민 투자상품인데 삼성전자 100개 정도 되는 그런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장난해? 야 이건 장난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는 건 대단히 크고 게다가 대단히 여기에 자금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번에 조금 올렸더니 기업에서 어떤 문제 생겼어요? 부동산 PF 문제. 난리 났죠. 건설사 문제 난리 난 게 아니라 아파트가 짓고 있다가 못 짓게 되는 거에서부터 건설비가 오르고 그게 오르니까 철근이 빠졌다는 등 이런 소리부터 금융사들이 부동산 PF 돈 넣었다가 지금 증권사 몇 개는 날라가게 생겼고 무슨 금고들도 흔들흔들하고 난리가 나는 게 기업 쪽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은 개인대로 집값 떨어지면은 전국민이 난리죠. 집 있는 사람들은 값 떨어져 난리고 집 없이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 난리. 여기에 전국민이 어떻게 됐건 관여가 돼 있거든. 전세로 들어가 있건 모유하고 있건 어쨌건 관여가 돼 있어.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없는 사람은 좋을 것 같지만 전세금 못 돌려봐서 안 좋은 이런 게 또 심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렇게 공격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에 대단히 가깝죠. 게다가 정부는 일단 부동산 경착률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있는 주세입니다. 좀 막아야 돼. 좀 막아야 돼.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반항 목적이 있을 경우에 집주인한테 대출 규제를 더 풀어준다.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이 해준다는 거죠. DTI 이런 걸 풀어줘서 대출을 더 많이 해준. 완화적 스탠스로 이렇게 받쳐주는. 약간. 약간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물론 25BP 올리는 걸로 그렇게 크게 안 바뀔 것 같은데 아예 방향을 25BP, 50BP 올려서 4% 이렇게 갈 경우에 좀 무섭죠. 조금 무서운 그런 상황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그냥 대충 3.5에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야 미국 다 올린 거 아니야? 야 EU도 다 올린 거 아니야? 야 이제 좀 있으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럴 때 같이 내리면 짝짝인데 얘들이 아직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본다고 할 수 있고 물론 중앙은행은 입장이 좀 다르죠. 이건 정부의 입장이고 중앙은행은 그때도 나왔지만 이 가계부채 위험을 회피할 수는 없으니까. 전국민이 저기에 들어가 있다는 건 전국민이 부채 위험이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이슈노트라고 레포트를 냈는데 여기서 가서 보세요. 중앙은행은 리스크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가계부채 증가 속도. 지난번에 나왔지만 빠르고 기업부채 비중을 이미 넘고 있다. 가계부채가 위에 있는 거 녹색인데 기업부채보다 더 많고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 디레버러징을 계속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레포트의 내용은 국내 은행은 총 이익의 80% 이상을 요깁니다. 이자 수익에 의존한다. 근데 가계대출의 수익성은 기업대출에 비해서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안 해주고 좀 어렵게 해주고 가계에 더 많이 해준다는 거죠. 안정성은 더 높은데 수익성도 좋아. 그러니까 가계에다가 열심히 대출해줘서 이 자식을 여기서 너무 높이는 게 아니냐. 이런 레포트도 냈고 이 레포트의 내용을 조금만 더 보면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신용대출에서도 GDP 대비 비율이 주역보다 가장 높다. 한마디로 한국은 대출이 가게. 개인한테는 대출이 잘 나온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져야 할 거다. 한마디로 디레버리징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던 자금을 흡수하건 가계 부채를 줄이는 목적으로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은행은 얘기하는 거죠. 중앙은행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정부는 경향력을 막아야 되니까 천천히 좀 가자. 조금씩 조금씩. 확인할 텐데 천천히 가자라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적 효과가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참 어렵죠. 이번에도 동결할지 인상할지 참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분위기를 보면 이 폴 볼커라는 몇 번 나왔던 이 아저씨가 왜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옛날에 폴 볼커 같은 아저씨. 인플레이션 파이터 별명이. 이 상황에서 올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부는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될까? 됐고 50pp 됐고 50pp 야 말이 돼 너 잘라버린다 그러면 다음 회의 때 됐고 또 50pp 됐고 됐고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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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주머니에 총을 넣고 다였다 그러죠. 이렇게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출 많은 사람들이 저놈 총 쏴버려야 된다 그래서 주머니에 호신을 위해서 총을 넣고 다였다 그러는데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상황에서 누가 뭐라 그러건 뭐 그쵸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러건 미국 의회가 뭐라 그러건 뭐 누가 뭐라 그러건 아 됐고 인상 아 됐고 인상 요거 몇 번에서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됐습니다. 파이터가 어 그거 뭐 그건 모르겠고 뭐 그런 거 모르겠고 리스크를 더 줄이는 게 중요하다 너무 풀린 거를 흡수해야 된다 요런 거를 주장했던 뭐 그런 아저씨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우리 사정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